메이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코더스 최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목이 약간 잠겨있는데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로스 더 보더 바이코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창업한 스타트원 메이코더스입니다. 지금은 Make Your Own Cosmetic Brand 이런 문구로 사람들 글로벌 바이어들과 우리나라 제조사들을 연결하는 메이크라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3D 에셋이나 라벨 디자인 등의 어떤 리소스를 확보 중이고 8월 정도에 지금은 데모 버전을 가지고 있고 8월 정도에 정식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코더스 최샘이고요. 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공계 전공입니다. 환경 분야와 컴퓨터 분야 같이 전공한 과학 덕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과학기자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사를 쓰는 저희 첫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화면으로 확인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좋은 편이라서 화장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K-뷰티 유통 그리고 제조 크로스보더를 만들고 있고 코딩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서 지금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네 된 것 같은데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미디어나 여타 대중문화 등에 관심이 많아서 코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컴퓨터 공학에서 데이터 분야 바이오 인포메틱스 데이터가 석사이고 이때 석사 과정에서 제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분석 모델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면서 의외로 막 논문을 쓰고 학술적인 발견을 하는 것보다도 커스텀 요 위치에다가 어떤 커스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을 넣으면 혹시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면서 창업가로서 약간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완전 한국에서 나온 완전히 국내파이지만 글로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창업한 회사이고요. 사실 그 이전에 개인 사업자 형태로 약간의 어떤 사업들을 시작을 하다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건 2020년 9월입니다. 지금 2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때 필리핀을 대상으로 K-뷰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인 서울4P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면서 저희 회사 정식으로 창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2021년 1월에 월 거래액이 1천만 원에 돌파하면서 이거 조금 성장세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21년 6월에 월 거래액 1억 원 돌파하면서 2021년 총 매출액이 상업 1년 반이 되기 전에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필리핀 시장이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는 어떤 화장품 국가로는 10위권에도 10위권 될까 말까 10위권도 안 될 정도로 좀 약간 작은 시장인데 저희가 온라인에서 세일즈하는 어떤 수출 신고 내역들을 집계를 해보니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 중 2% 정도 저희가 10억 원 규모이지만 점유를 하면서 샐러드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메이크 아이템을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22년 1월에는 카카오 벤처스로부터 4.5억 원 투자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올해 3월에는 팁스에 진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였고요. 이 이후에 조금 더 핵심 멤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모시면서 저희 회사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100만 불 수출 탑 달성하여서 무역협회로부터 이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신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테헤란노 커피클럽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진출을 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맞이하게 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이템 보면서 만드는 K-뷰티 디지털 팩토리 메이크 설명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왜 글로벌 시장으로 가게 되었는지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이템 메이크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야 했는지 사람들이 왜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됐는지 그 지점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왜 저희가 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는 언어와 전문성 장벽을 극복하는 보면서 만드는 K-뷰티 디지털 팩토리입니다. 옆에서 화면으로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초기에 만든 이미지여가지고 약간 조악한 2D 이미지이긴 합니다. 느낌은 조금 아시겠죠? 여러 가지 용기 조합, 뚜껑 조합, 라벨 조합을 통해서 화장품을 실물로 발주하기 전에 그리고 실물로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약간 가상의 어떤 이미지로서 화장품을 먼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내가 마음에 드는 가상의 이미지를 토대로 발주를 넣고 한국 제조사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약간 샘플로만 데모 버전에서 제가 정확하게 구현한 GIF 보여드리겠습니다. 3D 모델이 있고 어깨 모양을 좀 바꾸거나 뚜껑 모양을 좀 바꾸거나 색깔을 좀 바꾸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기능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라벨 디자인이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사람들이 손쉽게 라벨 템플릿을 고르고 그 라벨의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브랜드 이름 그리고 용량 뭐 이런 것들 텍스트를 약간을 수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3D 형태의 용기 만들어진 용기에 2D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된 라벨을 실시간으로 합성을 해서 셀러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실물에 가까운 화장품 이미지를 즉시 다운로드 받게 되고 아 내가 만들게 되면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 디자인 툴입니다. 앞단에서 이렇게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얻은 뒤에는 저희한테 샘플링을 요청을 하고 저희는 K-뷰티 제조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커스터마이징으로 이런 성분을 넣어주세요. 저런 성분을 넣어주세요. 요청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샘플 키트를 구성을 하고 용기나 라벨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주고 샘플 키트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내용에 대해서 컨펌 사항이 있으면 발주까지 이어지는 디자인 및 발주 플랫폼입니다. 저희의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서울보 PM을 통해서 그 현지의 온라인 이커머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쿠팡. 그런 채널들 현지에서 있는 그런 채널들의 화장품을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대상이었습니다. 뷰티 분야 뭐 글로벌 이커머스 셀러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온라인 뷰티 온라인 리테일러라고도 하고 이런 고객들이 저희 타겟층입니다. 이렇게 타겟팅 되게 된 데는 큰 배경은 아니고 저희가 크로스보딩을 하다 보니 약간 B2C로 하다 보면 물류비나 어떤 여러 재반 상황들이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큰 덩어리로 가자고 하니 전통적인 무역을 하는 거대한 컨테이너 단위의 어떤 거래의 장벽이 있고 그리고 중간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고 중간 형태의 무역을 전산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이런 온라인 셀러들이 저희 집중적인 타겟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고 발전시키게 된 배경은 이 뷰티 분야 글로벌 이커머스 셀러가 저희는 필리핀으로 시작했지만 글로벌하게 매출이 연간 15% 이상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예측치로 210만 단위라고 써놨는데 전체 이커머스 셀러 그러니까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큰 회사, 롯데마트 이런 데들도 이커머스 셀러이기도 하고 개인, 어떤 한 명의 개인도 이커머스 셀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셀러 단위가 글로벌이 900만 단위 정도 존재한다. 이런 데이터에서 아마존에서 뷰티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2% 이런 리포트를 이용을 해서 추산을 해보니 온라인에서 뷰티를 판매하는 사람 혹은 어떤 회사 단위 210만 정도 단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유통의 상황에 재반 상황에 힘입어서 브랜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특히 한국 화장품이라는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 제조사에 컨택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언어장벽 문제입니다. 말이 어렵다 보니 이런 한국 제조사랑 협업을 하면서 화장품을 개발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리고 전문성 장벽입니다. 화장품 만드는 프로세스도 저희가 한번 해보니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이 처음 화장품을 만들고자 할 때 하나하나 알면서 챙기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바이오라서 발생하는 또 다른 큰 하나의 문제는 샘플링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해외 배송이 아시다시피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짧으면 일주일, 길면 이주일 이렇게 걸리는데 제조업체들에서 샘플에 나오는 시간도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이렇게 여러 가지 우후죽순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 해외 바이오가 처음 화장품을 발주하자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을 한국 제조사와 협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 한국은 아시다시피 화장품 제조 강국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관련 업체 수만 해도 만 개 이상이 되고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4천여 개 코스맥스와 콜마 같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도 두고 해외 영업 세이지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사들은 해외 영업 인력이 부재하고 내수 시장에서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세스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조사를 선정을 하고 글로벌 바이오 입장에서 그리고 디자인이니 용기니 부자재 샘플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성분을 넣어주세요. 이런 제형을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물 샘플을 도출을 하고 그거를 실물을 받아서 샘플을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샘플을 컨펌하고 발주까지 가려면 실제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자재가 한 번 왔을 때 이게 마음에 들지 안 들지 그리고 내용물이 바이오한테 도착했을 때 이 샘플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든 게 불분명하고 이거를 컨펌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발주까지 이어지는 데는 1%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찔러보기 요소는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샘플링도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컨펌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좀 단축화하고 이 모든 과정을 언어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보면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로 메이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도에 석사를 마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창업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창업 대회 같은 데서도 조금씩 수상을 하면서 처음에 기획한 거는 이 논문톡이라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내걸었던 슬로건은 한글로 과학하는 문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다 영어 논문을 보고 영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게 한글로 말을 하면 조금 더 쉽고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메디아티라는 미디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VCR 분들을 만나서 이 아이템을 처음에 인큐베이팅을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개발할 어떤 SNS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게 뻔한데 실제 개발이 좀 안 되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과의 어떤 타겟 고객층을 수요자를 하나하나 세봤거든요. 그때 느낀 점이 국내 이공계 연구자가 대상일 거고 그중 영어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하는 사람 그중에 조금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조금이겠고 그중에서 영어 논문을 공부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유효 고객층이 너무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개발이 되게 안 되고 개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게 뻔한 상황에서 뭔가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선을 넘어서 내가 하던 미디어 그다음에 SNS, 과학, 한글 이런 거를 완전히 좀 바꿔보자. 조금 더 큰 시장에서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이게 전혀 과학일 필요도 없고 반드시 영어이긴 해야 된다. 글로벌 시장이긴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필리핀 핵심 멤버인 길태님 만나가지고 처음 만든 아이템은 위탁 판매 플랫폼인 아이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별건 아니고 자본력이 딸리는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카탈로그 같은 걸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현지에 재고 관리를 만약에 한다 혹은 어떤 샐러드하고 협력 관계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아이템을 자본도 없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자기 고객들한테 한번 팔아주면 저희가 어떤 물건 소싱부터 물류 배송까지 같이 해준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들고 IT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주소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게 현지 사람들의 IT적인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우리 생각과 달랐던 거죠.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기가. 그래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커머스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아는 IT 서비스라는 게 이커머스밖에 없다 보니 이커머스를 만들고 그 이커머스를 가지고 어떤 그 다음 넥스트를 찾아오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막 워드프레스로 대충 그러니까 더 리소스를 안 소비하는 게 저희 목표다 보니까 전통 무역과 디지털 전환 사이 어떤 형태로 되게 간단하게 서울 보편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순히 B2C도 아니고 미니 B2 미니 B 이런 형태로 그런 중간 셀러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페이먼트 툴로서 편리한 페이먼트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저희 서비스로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전통 무역과 디지털 전환된 어떤 아이템 사이에 존재하는 서울포핌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서울포핌 고객들이 점점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신규 브랜드에 대한 니즈 그리고 자기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오히려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K-뷰티 제조를 위해서 디자인 및 발주 플랫폼의 메이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아이템을 인큐베이팅, 엑셀러리팅 하면서 시장 규모를 측정을 했을 때 저희는 디지털 데이티브 버티컬 브랜드 시장으로 가야 된다. 2025년 52.6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켠으로는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로 1000조 원 이상 발생하는 디지털 에셋 마켓 이 사이에 어딘가 존재하는 이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정적인 발주 모델로만 2.2조 원의 모델 그 사람들이 샘플링 한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 시장이 확보가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온라인 디자인 툴을 통해서 그 이상의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메이킹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발간할 리포트의 어떤 데이터인데요 제가 218개 브랜드, 164개 제조업자 그리고 1400개 정도의 화장품의 어떤 순위 리스팅 이런 수량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 취향 시장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고 큰 점유율이 4%가 안 되고 가장 큰 게 가장 적은 점유율은 0% 이렇겠지만 잘 나가는 브랜드 사이에 큰 점유율 차이가 없고 독점 시장도 아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취향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지금 독점적인 어떤 브랜드가 있고 필리핀 시장만 해도 잘 팔리는 것만 잘 팔리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화장품에서 어떤 트렌드 리더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화장품 브랜드 글로벌 시장 역시 이렇게 취향 시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경쟁이라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셀러들이 크로스보딩을 통해가지고 어떤 판매를 하게 될 때 한국 화장품 상품 공급받을 때 고객과의 한 60% 정도 수준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보면 쇼피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 헬스 앤 뷰티 카테고리의 평균 할인율 고객과에서 평균 할인율이 40%에 이릅니다.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진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가 경쟁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마존 미국의 좀 발전된 시장에서는 애그리게이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브랜드 수집을 하는 어떤 하나의 브랜드가 발생하고 수집이 되는 생태계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2B 비즈니스가 어떤 아는 사람들의 비즈니스에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클로즈에서 오픈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 실제로 패션 분야에서 MZ세대들이 B2B 비즈니스를 위해 비대면 기조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나 개발자가 창업한 기업인지라 전통 무역과나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화장품 트레이딩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태님이 무역 밸류체인을 세팅을 하면 제가 모델링을 하고 개발자가 대량 서류 환경을 구축을 하면서 약간 10X, 100X 정도의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셀러들이 도전적 성향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발주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유통 발주를 할지 제조 발주를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로 찾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고요. MOQ가 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차 한 대 값의 발주 금액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식으로 디자인이나 성분 커스터마이징을 셀러한테 맡긴 뒤에 MOQ를 2,000개, 3,000개 정도로 낮춰주고 저희가 나머지 한 2,000, 3,000개를 개런티를 받는 어떤 형태로 같이 만드는 개발 형태를 초기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셀프 디자인을 해서 먼저 마켓 테스트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글로벌 시장에 가고 있고 저희 맨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저희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핵심 멤버인 길태님 영입하지 않았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네트워크에서 좀 더 좋은 사람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국과 모든 IT, 모든 다른 IT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아이템을 편견 없이 시도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직접 보는, 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남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특기가 뭔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면서 맨땅에 헤딩에 어떤 효율적인 합리적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 뒷부분 빠르게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